황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위가 살인범이 된 겁니다. 범인을 바꿔치기해서 무마를 한 겁니다. 최고의 청백리의 정승을 하나 뽑아라. 황희 정승. 우리 프로그램이 황희 정승을 이렇게 의심하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? 낚일 때마다 탄핵이 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인사청문회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잘 안 들립니다. 무슨 말입니까? 그런 적 없습니다. 그런 적 없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완전 모르셨네요.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 하기 싫어도 끝까지 일해 뭐 이런 거. 그게 보복인가요?